자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뉴스 가져온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냥 기사 보다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홍수 관련돼서 좀 이렇게 뽑아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밤 11시 아 오늘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매일 여러분 제가 봤을 때 2천 명 찍지 않나 여러분들 저녁 6시 기준 여러분들 오늘 한국 실시간 확진자 수 1728명 일단 한국 상황입니다 1728명 와 그럼 오늘 한 2천 명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28일 날은 2천 명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전 세계 오늘 확진자 어제랑 비슷하네요 계속 약 60만 명대 나오고 있습니다 11시 기준 약 오늘은 57만 명대 잡히고 있네요 57만 명대 미국 아 미국 파우치가 말했죠 미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결국 하루 확진자 수 8만 5천 명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인도 2만 3천 명 브라질 1만 9천 러시아 2만 3천 지금 일단 뭐 코로나를 안고 가기로 하는 나라들 그 다음에 거리두기를 다 풀어버린 나라들은 지금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 7천 6백 명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지금 홍수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물어봤는데 뭐 지금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뭐 홍수가 휩쓴 독일 유럽도 지금 홍수가 휩쓸고 있고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 중국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수 피해를 받으면서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좀 많이 심각하죠 지금 이게 실제로 도시 도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면 지금 이게 그냥 평지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보면 저게 물이에요 물로 가득 차있고 물에서 저렇게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건조 올리는 지금 이게 물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줄을 잡고 있다가 못 잡고 이렇게 휩쓸려가는 지금 주위에서는 계속 조심하라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이거 구했으려나 아까 영상을 보는데 그냥 이대로 떠내러 갔거든요 아 그래도 저 뒤에 사람이 잡았네 잡았네 잡았어 잡았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다음에 봐봐요 자동차가 무슨 장난감처럼 말이 되냐고요 이게 중국이 지금 헌안성 그쪽에 지금 이래요 지금 뭐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뭐 물이 뭐 어디까지 올라왔다 뭐가 안 보인다 지금 누구누구랑 연락이 안 된다 아까까지만 해도 연락이 됐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된다 뭐 산이 갈라졌다 산이 갈라졌다 산이 갈라졌는데 산이 무너졌다 전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중국에서 저번에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터널에 이제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그때 60몇 명이 이제 사망했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 아 근데 어 그건 이제 중국의 관방 어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온 소식이고 어 전세계 전세계 사이트를 따로 보면 전세계에서도 이제 중국의 언론을 약간 좀 공격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언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빨리 어 뭐 뭐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언론 매체에서는 지금 추측하는 게 그건 죽은 게 60명이 아니라 약 6천명 넘게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 좀 중국이 그 언론을 못 믿는다 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없대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냐 그냥 지금 피해 규모를 아까 봤을 때 그 영상 보셨잖아요 방금 이런 영상들과 피해 규모를 봤을 때 과연 그 정도만 지금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이건 또 어 다른 여기는 어디냐 이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취재한 영상인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건 지금 산사태 여기도 허가 아닙니다 산사태 지금 어 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 기사를 보면 그냥 1년동안 내려야 할 비가 뭐 며칠 만에 다 내렸다 여긴 지금 상하에 상하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하에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어 지금 뭐 융 그 융로가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보트로 이렇게 아 이건 이건 인도 인도에요 여기는 인도 이게 여기가 중국 중국은 지금 이제 어 홍수가 지금 지나가고 뭐 약간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어떤 도시는 아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어 날씨는 맑아 보이는데 지금 홍수가 지나가는 흔적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차도에 지금 물이 저 끝까지 다 차여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건물까지 여기 끝까지 다 차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융로에 물이 안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온 도시가 지금 물에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그냥 평지인데 물이 지금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근데 중국에 뭐 약간 이런 좀 큰 재난사태라 해야 되나 이런게 나오면 이런거를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 뉴스 이렇게 메인페이지 가잖아요 뉴스 메인페이지에는 이런 재난기사 이런게 많이 없어요 여전히 그런 뭐 좋은 기사들 좋은 기사가 말이 좋은 기사지 그냥 뭐 뭐 공산당 찬양하고 뭐 이런 기사들 밖에 없고 아니 이렇게 큰 지금 재난사태가 있는데 이런거를 좀 크게 보도 안 한다는게 난 참 만약에 한국에 이정도급의 홍수가 났으면 이게 거의 메인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또 오늘 중국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아 참 중국도 지금 어 어떻게 보면 그 1인 미디어 붐이에요 1인 미디어 붐이라기보다는 거의 진짜 중국은 지금 1인 미디어 전성시계입니다 한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라든지 BJ라든지 유튜버라든지 라이브 스트리머 생방송하는 1인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런 사람들을 왕홍이라 그래요 왕홍 이 들어봤죠 이 단어 근데 지금 중국에 지금 이렇게 재난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런 이제 왕홍들이 어 그 재난지역에 가서 어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개민패라고 하네요 예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 지금 이게 삼각대가 한두개가 아니죠 여기 삼각대 여기도 삼각대 저기도 삼각대 여긴 뭐 다 여기저기 다 방송하는 사람들이야 저기 가가지고 이제 왕홍들이 여기서 이제 재난사태를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좋아 그렇게 방송하는 거는 좋은데 어 방송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데 가서 뭐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기자 정신이 있다 그럼 정말 뉴스처럼 지금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컨텐츠화 시켜서 뭐 여기서 막 진짜 홍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막 히닥닥거리면서 막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BJ들이 아주 민폐다 라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가 떴냐 아 요런 기사가 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홍들이 너무 와가지고 그렇게 막 몰려있으면 사람 구조한 데 있어가지고 힘들어진다 여기는 진짜 재난 현장이지 너희들이 인기 쌓는 곳이 아니다 라는 이런 기사가 한 게 나왔네요 와 이 기사가 진짜 딱 잘 쓴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한 그 지하철 지하철 사고 지하철 사고도 봤는데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 그 지하철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뭐 사망자가 60여 명에다가 뭐 실종자가 뭐 몇 명이다 5명이었나 아무튼 지금 거기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쌓여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외신들이 외신들에 의하면 외신들은 아 거기는 60명이 아니라 6천여 명이 지금 뭐 조난을 당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외신에서 어떤 기사들은 중국에 대한 기사들은 맞는 기사도 있고 어떤 기사들은 뭐 좀 틀린 기사도 있어요 외신에서는 근데 하도 이게 중국 언론에서는 이게 조작을 하니까 숫자 조작하고 뭐 조작하고 뭐 조작하고 조작을 많이 하니까 외신에서는 그걸 안 믿는 거지 그래가지고 외신에서는 뭔가를 더 진실된 소식을 팔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근데 오늘 중국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지금 물난리가 났잖아요 물난리가 났는데 지금 외국에 독일의 취재진이 가서 취재를 하는 상황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인이 거기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취재를 못하게끔 중국 사람들이 걔를 둘러쌌대요 이게 지금 자료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웨이버에서 나온 사진인 것 같은데 이게 외국 기자인데 외국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취재를 못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취재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 트위터에 뭐 이런 게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써있는 이 말이 뭐냐면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자들은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는 그런 묻혀지는 그런 기사를 써내고 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의 본분이고 기자들이 책임이잖아요 기자들이 뭐라 사명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중국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외국 기자가 이렇게 취재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기자를 취재를 못하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거는 독일의 한 기자인데 중국의 이 사람들은 약간 여기가 BBC인 줄 알았대요 중국에서는 BBC 기자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좋고 안 좋고 이걸 떠나가지고 팩트를 써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아무리 팩트라도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기사를 쓰면 그거는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물론 중국에서는 그게 말이 되겠죠 중국은 언론 자유라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기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기자의 사명감을 발휘해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취재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이 말투가 뭐냐면 오늘 외국 기자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봐봐 우리는 여기 헌한 사람들은 우린 이걸 막아냈어 이러면서 굉장히 뭐 약간 뭐 뿌듯해하는 약간 그런 말투로 이걸 쓴 것 같은데 이게 비꼬면서 쓴 건지 아니면 진짜 뿌듯해하는 건지 이게 아니 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지금 세뇌가 돼있다는 거 아니에요? 와 난 이거 보고 약간 좀 무서웠어 그리고 중국의 지금 헌한성에는 지금 폭우가 쏟아진 이후에 지금 또 그 태풍까지 지금 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찍어 올라오는 그런 뭐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 보면 뭐 사람들 목소리가 와 이건 지금 뭐 집에서 나오지 마라 여기 지금 한국에도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하철 객실 안인데 지금 중국사람들 하는 게 지금 물이 다 들어왔다 이거 지하철 아니에요 지하철 밖에는 지금 물이 막 저렇게 흐르고 있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거 목소리 들렸죠 지오밍아 이거 지방 언어인데 사투리인데 지오밍아 이게 지오밍아 이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구해주세요 이겁니다 자 지금 이사람은 지금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지하철 안에 몇백 명이 있다 지금 구급을 기다리고 있다 빨리 지원해달라 이러고 지금 전화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지 지금 중국 내에서는 뭐 사망자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십 명이다 이러는데 지금 저렇게 지하철 안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물이 차고 있는데 진짜 그거밖에 안 죽었단 말이야 라고 외신에서는 그거 거기에 대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신에서는 추측이 막 6천명 죽은 거 아니야 이런데 그거를 막 어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건 없어 왜냐면 중국에서는 그걸 다 막으니까 지금 중국이 언론 통제를 얼마나 심하게 하냐면 중국에서는 해외에 있는 사이트 웬만한 사이트를 다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막혀있어요 금류에 휩쓸려가지고 뭐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뭐 기본이고 좌진 좌진 이거 이거 좌진 꽉 잡아라 여기 지금 사람 보이죠 좌진 꽉 잡아라 구덩이에 빠지고 이런 영상이 지금 중국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봐봐 땅이 꺼지면서 구해주던 사람들도 다 빠졌어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요 자동차 지금 물 위에서 흘러다니는 거 정전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전 사태부터 시작해서 뭐 수십만명이 대피하고 지금 곳곳에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찍은 영상들이 그래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중국은 지금 물난리에요 어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지금 어 수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여기 아줌마 인터뷰 매올라 짜도 매올라 집도 없어졌다 가게도 없어졌다 집도 없어졌다 아무것도 없어졌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먹을 게 없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네요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외부에 연락도 안 된대요 친척들도 다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안 되면 그거는 와 지금 아주 긴장되고 잠도 안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구호 물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 소세지 물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그 기본적인 생필품들 그런 거를 일단 지금 구호 물품을 보내주고 있다고 하네요 구조 작업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천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폭우래요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오지 독일도 지금 아 이거는 독일인데 독일도 지금 그 홍수가 나가지고 원래 아주 그냥 멀쩡했던 별장이 지금 이런 상황 와 별장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지 아 근데 이분은 그냥 그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아 긍정적이시네 그래도 와 근데 진짜 독일도 심했나보네 와 독일도 심했네 유럽이랑 지금 동남아 중국 지금 와 난리입니다 아 참 이런 거 보면 또 아 지금 지금 한국은 아주 양호한 거죠 그죠 아 그리고 오늘 본 기사 중에 진짜 기가 막혔던 기사가 한 게 있어가지고 이건 뭐 뭐 코로나나 이런 거 뭐 뭐 그런 뉴스는 아닌데 좀 기가 막히는 기사가 한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 미국에 한국계 의사 한 명이 미스 USA랑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뭐 살다보니 알고보니 자기 와이프가 매춘부였대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이 여자에요 이게 미스 USA인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미인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미인이에요 말도 안되게 미인입니다 그냥 딱 봐도 진짜 너무 미인이에요 근데 아 매춘부였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 매춘을 하다가 과거 세탁했냐 이게 아니라 결혼 내내 매춘을 하고 있었던 거야 와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찍은 사진 완전 미인이야 진짜 완전 미인이에요 거의 뭐 어우 진짜 약간 앤 해소웨이 같은 느낌도 나고 이거 완전 이상형이야 여러분들 지금 채팅 치는 거 이 내용들 있잖아요 정확히 이 기사 댓글에 다 있습니다 왜 그럴 거면 왜 결혼했냐 남편이 고자인가 어 뭐 결혼에 문제 있나 돈이 필요했나 아니야 남편이 한국계 유명한 의사고 돈이 많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이 이걸 발견한 후에 이 여자 통장에는 7억이 있었대요 7억 그게 다 이제 매춘해서 벌어들인 2011년에 미스 USA 코네티컷에 뽑혔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미인이었어 잠깐만 이 기사를 잘 읽어드리면 잠깐만요 김씨는 이제 고소를 했대요 어 그가 한국계 의사야 김씨 어 척추외과 의사로 상당한 수입을 벌어 부인에게 줬는데 부인이 결혼기간 동안 돈을 받고 계속 성매매를 해온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진짜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랬을까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뭐 돈이 필요했으면 남편도 돈을 갖다 주고 자기도 그렇게 뭐 뭐 매춘을 해가지고 번 돈이면 7억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심지어 모으고만 있었어 안 썼어 왜 안 썼을까 그냥 이 여자는 그걸 즐겼다 라는 그게 취미였다 라는 그런 해석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취미가 매춘인 여자가 있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남편한테 만족을 못했다 그러면 정말 그냥 멋있는 남자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면 되잖아 아 물론 그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매춘을 했을까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와 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 댓글은 딱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